포카라의 새벽. 해돋이를 보기 위해 전망대에 올랐다. 우리가 첫 방문자인 듯하다.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붐비기 시작한다. 여명이 비친다. 한때 군의 요새였던 사랑콧은 이제 일출의 명소가 됐다. 드디어 붉은 해가 돋는다. 사랑콧의 일출은 단지 해가 뜨는데 그치지 않는다. 햇빛을 받은 안나 푸르나의 비경이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다. 안타깝게도 해는 5분도 안 돼 다시 구름 뒤로 숨어버렸다. 태양도 안나 푸르나의 붉은빛도 잠시였지만 저마다 작은 소원 하나쯤 빌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 이어가 Fighting 감사합니다.